이소라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어요. 네,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 공매 정석 작가이자 팬꿈사 경매아카데미 부원장 이소라입니다. 네, 보시면 부동산 공매 정석. 와, 이게 색감이 너무 좋네요, 진짜. 아, 네, 좀 따뜻하네요. 아무튼 간에 이 공매, 공매도 아니고 공매다. 약간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낯선 그런 단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또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심리적으로 허들이 있어서 좀 경매보다 똑같은 단지가 나와도 공매로 낙찰가가 훨씬 낮은 편이고요. 또 희망임대리츠나 아니면 국가나 공유자산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다 보고 낙찰을 받고 하기 때문에 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 압류 공매만 있는 게 아니라 공유자산, 국유자산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다 보고 또 명도도 다 되어 있는 상태로 낙찰을 받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고 또 이제 직장인들이 법원 한 번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공매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입찰을 하니까 전국 어디를 편안하게 입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부원장님과 함께 이 부동산 시장 동향을 알아보고 또 주목할 만한 투자 대상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9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에 비해서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했다라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매물도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거의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이렇게 거래량이 꺾이고 매물이 폭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7월이랑 비교하는 게 조금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DSR,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살까 말까 망설이시던 분들이 DSR이 시작되기 전에 매수를 하신 게 7월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전에도 조금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보니까 21년도부터 한 4만 개 정도 매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서 8만 개 정도 매물이 있고 단 2배 정도 되는 거죠. 평소보다 지금 좀 장기적으로 거래량이 부족한 편이에요. 뉴스에서는 이제 막 어디 신고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서울의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당가가 높은 지역만 반등을 많이 했고 거래가 좀 되고 있고 평당가가 낮은 지역은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둔촌주공이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입주를 하면서 이제 전월세 매물이 몇 천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굉장히 급증한 걸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이제 맞는데 7월에 비해서 9월이 이제 많이 하락을 한 것은 좀 일시적인 어떤 그 DSR 시행 직전에 매수하신 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금리는 안 내려가고 기대감만 주고 있어서 금리 좀 내려간 다음에 또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확 지금 상황에서 다시 막 하락으로 간다라기보다도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뭐 이제 제가 뭐 전망을 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시장을 보면은 평당가가 높은 지역들은 정고점을 다 넘었는데 그럼 다 반등을 했냐. 그럼 서울의 평당가가 좀 낮은 지역들 5천만 원 이하의 지역들은 22년도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30% 정도 빠진 가격에서 반등을 한 개도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떨어지냐 올라가냐를 그냥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이미 좀 반등을 정고점을 넘은 지역과 반등을 한 개도 못한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오른다 내린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된 지 한 달이 넘으면서 지금 대출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 게 아닌가 조급해하는 무주택자들한테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무주택자가 자기 실거주할 집을 무리하지 않고 사는 건 언제나 좀 진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반등을 많이 못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 한도가 중요하신 분들은 이 DSR이 계속 강화가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금리보다 한도가 중요하신 분들은 선택을 빨리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이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좀 덜 오른 지역을 고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은 지하철역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신축과 구축 사이에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꼭 신축이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신축이라고 계속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입지 좋은 구축도 반등을 많이 못했다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금리는 내려야 되는데 가계 대출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도를 계속 줄이는 거는 그냥 기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만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가 많이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집을 사거나 못 사거나 이렇게 결정이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DSR, 이게 3단계를 더 빨리 당기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빨리 먹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장기적인 시기와 관점에서 인구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지방 소멸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좀 뜨는 지역이 있을까요? 지금 지방이 뜨는 지역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좀 거래가 재개되는 지역들이 몇몇 있는데 반도체 벨트가 있는 평택이나 천안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 아닌가 그리고 지방에 광역시 정도가 있는데 지금 특별한 산업이 없는 지방은 광역시급이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투자는 정말 조심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 소멸이 서울에서는 그거를 느끼기가 어려운데 인구가 원래 작았던 지역, 수요가 약했던 지역에서 그게 지금 되게 체감으로 오고 있어요. 저도 지방에 경매로 낙차를 좀 싸게 받은 게 있었는데 그때는 많이 싸게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세가 그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더 빠지더라고요. 지방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가 계획을 짤 때 이게 인구 문제가 아니라 약간 산업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방에 그 지역에서 살아야지 되는 분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 어떤 산업, 직장 그리고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적으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정책을 짤 때 산업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조업도 많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어서 공장도 무인으로 많이 돌리다 보니까 사람이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는 거는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산업이 없는 어떤 지역, 지방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약간 대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거나 단지가 잘 형성된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래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거기에 산업단지가 있다거나 행정타운이 있다거나 해서 인구가 거기서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직장과 주거지가 있고 하면 충분히 거주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이게 우리가 삶의 질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에서도 살았는데 지금은 또 약간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예전에는 구축도 했는데 요즘에는 얼죽신이라고 하잖아요. 입지가 좋아도 상품이 낡으면 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처럼 지방은 더 심할 것 같아요. 이게 금액대가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금액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외곽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점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된 3억대 서울 아파트를 소개하시면서 앞으로 크게 오를 거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채널에서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제가 라땅TV라고 제 채널에서 했던 거를 보고 작가님들이 넣으신 것 같아요. 그때 중계동,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가 최저 매각 가격이 3억대여서 제목을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도 수익이 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수익이 안 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아파트 시세를 움직이는 어떤 요소들 시세 상승의 요소가 입지가 있잖아요. 입지의 여러 가지 교통, 일자리, 상품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상계동,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 호재도 있고 일자리 호재도 있고 또 상품성이 개선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택지지구이면서 다 이제 재건축 연안에 들어가면서 이 지역이 어느 것 하나만 잘 되더라도 시세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또 서울에서 택지지구 하면 반포, 개포, 압구정, 양천구, 중계동 정도인데요. 중계동, 상계동은 우리가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 모아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고 서울에 몇 안 되는 택지지구고 해서 저는 사실은 한 5억대로 서울 마련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선택지가 상계동, 중계동인 것 같고요. 중계동의 역세권 아파트 10평대는 3억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부동산 어떤 시장과는 관계없이 국가가 어디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 발전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은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부권 이렇게 5개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4개 권역에는 다 일자리 거점이 있는데 동북권역에만 일자리 거점이 없거든요. 도심권에는 보면 광화문, 동남권에는 강남권역, 그리고 서남권에는 가디구디가 있고요. 또 서부권에는 DMC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북권에는 일자리 거점이 없는데요. 창동역세권 개발이나 홍릉바이오벨 이런 데서 약간 동북권에 일자리 거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써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울의 집값이나 교통문제 대부분이 그 지역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기 의정부 사시는 분들이 강남으로 출근하고 이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택을 공급하는 게 지금 현재의 어떤 주택 방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동북권역에 일자리 거점이 들어온다는 걸 굉장히 무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들어오고 상품이 개선이 되고 또 거기 GTX로 교통도 개선이 되고 현재도 나쁘지 않습니다. 4호선, 7호선으로 동북선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진행이 되는 지역이 상계동, 중계동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아파트 책을 썼을 때도 거기를 꼽았고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는 거의 안 올랐죠? 많이 올랐나요? 네, 하나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면 아파트 시세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해요. 지금은 좀 특이한 시장이고 보통은 오르면 연결이 돼서 같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한나만 오르고 나머지는 전혀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른 시장이 오르면 거기도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못 올랐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원래의 가치를 찾아갈 때? 그래서 거래가 재개가 되고 어떤 시장이 안정됐다는 시그널을 보여주면 이 시장이 상계동이라고 계속 안 오르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보다 좋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5억대로 볼 수 있는 다른 지역보다 저는 이 지역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최저 매각 가격 경매로는 3억대였었어요. 낙찰도 3억대 됐고요. 그럼 낙찰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 잘 노하우가 적혀 있죠? 네. 이거는 경험담도 조금 있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직장인들이 공매로 입찰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아니면 법원에 가야 되는데 휴가를 언제까지 낼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 본업에 굉장히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휴가를 내지 않고도 입찰하실 수 있어서 저희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는 중계동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두 달 만에 2천만 원 수익을 남기고 매도를 하셨는데 전 중계동은 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불폐를 외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최근에 보니까 서초구의 상승거래 비중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강남 아파트 가격도 둔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목하면 좋을 아파트가 있을까요? 지금 오르는 데만 오르고 안 오른 데는 안 오르고 이렇게 양극화가 된 이 시장에서 돈이 많으면 제 값을 주고 이미 오른 좋은 단지를 살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 상승 여력을 생각하시면 아직 반등을 못한 그런 지역들도 좋은 게 많고 지금은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같은 입지 안에서도 연식이 조금 오래되면 상승을 전혀 못한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평당 가격 5천만 원대 정도 지역들도 반등을 못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반등을 전혀 못한 같은 입지 안에서 우리 단지만 느리게 오른다 하는 거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평형인 30평 아파트의 시대가 끝났다 그런 말도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핵가족화를 넘어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공매, 경매 투자 전문가가 보시기에 앞으로 어떤 평소에 아파트가 좀 인기를 끌게 될까요?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팩트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부동산지인에서 2009년도 정도에는 20평대의 거래 비중이 더 높았더라고요. 20평대 거래 비중이 더 높았다가 지금 20평대와 30평대가 거래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래량이 더 비슷하거나 20평대 거래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30평대가 압도적이라서 국민 평형이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한 가정이라는 규모에서는 30평대 정도로 살아야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거래량 자체는 20평대랑 30평대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족이 작아지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삶의 질은 높아지고 있어서 꼭 두 명이 산다고 조금 데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제가 살아보면은 혼자 살아도 5구 제곱미터 정도 살면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 살면 원룸 살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사실 넓고 넓을수록 또 좋기도 하죠. 네. 그래서 두 명, 아이 한 명 이 정도 살았을 때 30평대가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30평대 인기는 당분간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구성이 더 줄어들고 이게 대세가 된다면 조금 더 작은 평수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20평이냐 30평이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지역 20평이랑 조금 더 외곽 30평 이렇게 두고 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금액을 놓고 같은 금액일 때 내가 조금 핵심지에서 거리가 있어도 30평대를 선택할 것인가 조금 입지가 더 있는, 더 좋은데 조금 평수가 작은 걸로 할 것인가 이 두 개를 이제 하시는 거라서 지금 당분간 30평대의 인기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도 20평대가 좀 적당하거든요. 살아보면 막상. 그래서 30평대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널 고정 질문이긴 한데 만약 1억 원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어떤 부동산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게 무주택자가 1억 있다고 했을 때도 선택의 톡이 되게 넓어요. 이게 실거주를 하느냐, 그럼 원리금을 낼 수 있는 그 한도 플러스 1억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내가 거주는 따로 하고 있는데 그냥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 약간 전세를 끼고 내가 입주를 하려고 하는 집을 미리 사놓을 수도 있고 분양권처럼 앞으로, 지금 당장은 입주를 할 수 없지만 사놓을 수 있는 권리를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경매 전문가로 경공매로 보면 경공매는 KB 시세,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KB 시세 70%, 낙찰가 80% 두 중에 낮은 것을 기준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1억이면 대출 4억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5억대 미만의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도선에서 낙찰을 받아서 전세를 주거나 본인이 거주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지인 중에서 종자동 5천만 원이 있는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지금 한강신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있어요. 그런데 한강신도시에 장기동, 운영동 이쪽에 5구제곱미터 아파트가 3억대 준신축이 3억대 초반에서 4억대 초반까지 역과의 거리나 연식에 따라서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이게 경매로 3억 1,500 정도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낙찰이 3억 4,600 정도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5천만 원 있는 사람이 이게 원래는 매매가가 3억 8,900 정도 됐으니까 전세가 2억 9,000이면 원래는 1억 정도의 갭으로 이걸 사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기가 어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추후에 자기들이 원리금을 낼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아기가 크면 이사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입찰을 좀 했었는데요. 종자돈이 1억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를 한 3,4천 정도 싸게 받으면 5,6천 정도를 가지고도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 집이라고 내가 살아야지 되는 건 아니니까 원리금을 내기가 버거우시다면 저는 분양권도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축에 대한 게 굉장히 열망이 커요, 사람들이. 당분간은 계속 재생될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은 가장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 원당 이런 데는 한 1억대로도 지금 입주권을 살 수가 있어요. 원당 1구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내가 거주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급 200만 원을 벌던 평범한 주부에서 한 시간 만에 월급을 버는 자산가가 되셨는데 단 한 가지 생각으로 가난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결핍이 가장 큰 동력인 것 같아요. 뭔가를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원망을 좀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운 게 원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부자의 마음 그러면 저는 허망된 얘기 같고 그러면 누구는 마음이 어째서 가난한 거냐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사람의 생태에 따라서 누가 가난한 마음이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상태인지 따라서 다른데 저는 장작으로 표현을 해요. 사람이 젖은 장작 같은 상태가 있고 마른 장작 같은 상태가 있고 또 불타는 장작 같은 상태가 있는 것 같다. 젖은 장작 같은 상태는 뭔가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현재 그냥 편안한 거.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좋겠다. 뭐가 하면 좋겠다. 살을 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젖은 장작 같은 상태고요. 마른 장작 같은 상태는 뭔가 하고 싶은데 결과는 나오지 않고 약간 노력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불타는 장작은 실제로 어떤 선을 넘어서 실제로 성과를 내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부티풀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뭔가 굉장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고 싶으시니까 이런 경제 채널을 보시는 거거든요.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 마른 장작 같은 상태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한 사람들 불타는 장작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 마른 장작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 있는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젖은 데 있으면 나는 젖은 장작이 되고 불타는 데 있으면 나는 불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나의 노력이 부족하기보다는 환경을 좀 더 좋은 그게 환경이라고 하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보내는 시간이나 공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고 듣는 것도 되게 나한테 힘을 주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젖지 않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친 것 같으면 좀 쉬워주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거나 저는 아주 나쁜 너무 잔인하다거나 너무 슬픈 영화는 또 안 봐요. 왜요? 악영향이 좀 있나요? 저는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감정 소모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가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잔인하다거나 너무 슬픈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는 데미지를 많이 나름 하는 노력들이에요. 그리고 소소한 행복들 있잖아요. 몸이 좀 찌뿌둥하면 목욕탕에 가서 세신을 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또 기분 좋게 해주는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자기를 20대까지는 엄마가 우리를 키워주시는데 20대가 넘어가고 나면 내가 나를 잘 돌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좀 자기를 잘 몰라요. 몰라서 함부로 막 대해요. 용서도 잘 안 해주고 그래서 자기를 좀 잘 돌보는 것들 그리고 자기 환경을 좀 잘 조성해주는 것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조금 더 좋으면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을 또 잘 바꾼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고요.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월급 200만 원으로 1억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월급 200만 원으로 1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된다. 그거는 급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나온 영상을 보고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1억을 5년 만에 모으려면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을 저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급여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만 쓰고 이거를 계속 저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수를 쓰든 추가 소득을 만들거나 지출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안 써야지 돼요. 예전에 20대가 1억 모아가지고 유튜브에 나온 젊은 여성분이 나왔었는데 정말 극한의 절약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절약한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머리를 스스로 자르시고 대중교통도 거의 안 타고 걸어 다니시고 식료품 같은 것도 뭔가 쿠폰이나 음모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해서 한 달씩 비가 만 원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독하지도 못하고 또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연봉이 한 3천만 원이면 월급이 200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DTI를 고려하면 대출의 한도가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하는 것도 사실 저는 월급 200일 때 50만 원 저축하는 것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50만 원씩 1년 모으면 600만 원인데 이거 1억 모으려면 내가 10년 모아야겠구나. 그런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모으는 것보다 좀 속도도 붙게 되고 또 내 소득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추가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어서 꼭 지금 내가 1년에 50만 원씩 1년 모은다고 600만 원 그러면 6천만 원 모으는데 10년 걸리고 그렇지는 않더라. 그래서 저축을 하는 그 절제의 시간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한 1억까지는 모으지 않아도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만 모아도 약간 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경매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 한 매매가 10% 정도를 세전 수익으로 목표로 하면 낙찰이 되거든요. 3억 대에서는 세전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전 한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면 이것저것 빼고 하면 1,500 정도 남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저축을 하는 동안 좀 공부를 하시면서 충분히 준비가 한 얼마 이하로 됐을 때는 너무 투자를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준비가 덜 됐는데 좀 마음이 급하고 또 투자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돈으로 했을 때는 물건이 납불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더 리스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종잣돈이 경매도 너무 작은 돈으로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약간 5천만 원 이상 모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저축하는 게 정말 쉽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면서 선형으로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면 돈에 힘이 붙고 또 내가 직장을 다닌 다음에 연차가 올라가면서 소득도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20대 중에서 1억 이상 모으신 분들은 짠테크에서 모으셨다기보다는 주식을 하신 분들이 투자로 성공을 해서 네. 주식을 하셔서 성공을 했으니까 저를 찾아왔겠죠? 그렇겠죠. 안 되신 분들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안 오고 이제 1억 정도를 만들면 그때 이제 부동산으로 자산을 이제 옮기려고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난 20대들은 그랬습니다. 네. 리스크도 확실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거 노후 준비를 못 하신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직금 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인스타 같은 데로 DM으로 갑자기 이제 가장이 됐다라고 주부분들도 연락이 오고 하는데요. 보면은 이제 최소한의 어떤 보험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가장이 이렇게 편찮으시거나 갑자기 이제 가셨을 때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갑자기 돈을 벌어야 되는 이 생계에 뛰어들게 되는데 퇴직 준비를 일찍 안 하시고 이제 퇴직을 하셔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퇴직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수명이 되게 긴데 그러면은 20대부터 30년을 다니면 또 50대예요. 근데 50대에 퇴직을 해도 90살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 번 돈으로 40년 사실 그 이상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30년 동안 번 돈으로 40년, 50년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람쥐처럼 이렇게 모아서 까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유실수를 심어 가지고 계속 월세가 나오게끔 세팅을 하는 게 좋은데 퇴직을 한 다음에 갑자기 월세를 받으려고 상가 투자를 하시거나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현실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는 첫 번째는 합법 에어비앤비예요. 합법 에어비앤비? 네. 합법 에어비앤비. 지금 에어비앤비 되게 젊은 사람들한테서 핫한데요. 지금 24년 10월부터는 영업허가증이 없는 에어비앤비는 등록을 못하게 돼 있고 25년 10월부터는 기존 숙소도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에어비앤비 중에서 대다수는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 합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동주택에서는 할 수가 없고 오피스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거주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임대를 줘야 되는데 다가구를 살면서 밑에 에어비앤비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합법 에어비앤비를 하시면 25년 10월 이후에는 많은 숙소가 없어지고 우리나라 외국인 방문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을 내국인도 받아줘야 된다. 이런 합법 움직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고 실패를 해도 크게 잃는 게 없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거나 하는 것처럼 어떤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꾸미는 거는 크게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숙 같은 거죠.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숙 같은 거라서 준비해 보시면 한 달 생활비 정도를 충분히 버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원래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 아니면 원래 시골에 계시던 분들한테는 농지연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또 많이들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은 농업인이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농지연금에 그걸 받기 위해서 농업인이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부모님을 해드릴 수도 있고 주택연금이랑 비슷한데요. 이 감정가에 대해서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연금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게 또 평생 나오기도 하고요. 오래 사실수록 더 유리하고 계속 나와요. 평생 나오고 농지를 담보로 나오는 거고 받다가 갚고 싶으면 갚아도 되고 또 감정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경매로 싸게 낙차를 받았다가 감정가가 높은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받는 게 아니라 농지의 감정가로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크게 실패하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이 자기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평생 현역으로 뭔가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시는 거고 또 연금이 어느 정도 받쳐주신 상태에서 사시면은 요즘에 80세들도 너무 활발하게 사회활동 하시잖아요. 그래서 크게 리스크 없이 하실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24년 9월 이후로 매수세도 좀 덜하고 또 경매 입찰자 수도 좀 줄어들었어요. 경공매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가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현재 나와있는 가장 낮은 매물과 실거래 이 두 개 중에서 비슷한 경매로 나와있는 매물과 비슷한 매물에서 한 90%를 목표로 낙찰을 받으면 현실적으로 낙찰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나와있는 매물이 금액이 낮거나 실거래 가격이 낮아지면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경매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 매수 심리가 낮을 때 하시면 굉장히 좀 유리하고요. 지금 다주택자들은 경공매 주택을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 때문에 거의 수익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나 이주택자에게는 경공매로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신월시형 아파트 5구제곱미터가 현재 시세가 6억인데 5억에 낙찰이 됐어요. 대출이 한 3억 9천 정도 나왔습니다. 시세보다 1억 정도 싸게 낙찰됐는데 놀랍게도 단독 낙찰이에요. 관심이 진짜 없나 보네요. 생각보다 몰리는 데만 몰리고 사실 신월시형 아파트 좋은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단독 낙찰이 됐었어요. 그리고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이런 빌라들도 사실은 일반 매수 예전에 엄청 뜨거웠는데 일반 매수하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경공매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걸 사거든요. 단독 낙찰이 많아. 그냥 쓰면 낙찰이 돼요. 그래서 지금 공부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도 책을 읽고 처음에 했는데 책도 읽어보시고 내가 관심있는 단지가 얼마나 낙찰되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 언제나 지금은 진짜 해도 되겠다 이렇게 확실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르는데 더 오를까?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질까? 계속 안 오르는데 오를까? 내릴까? 이게 항상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기를 너무 막 재려고 하기보다는 본래의 가치에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했을 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했던 투자로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샀던 게 뭐였냐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생활숙박형 시설 이런 것들로는 실패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자기 실거주 집으로는 손해를 구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부동산 공매 정석은 일반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시세의 10% 정도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좀 했고 제가 이번에 부록에는 24년도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좀 저렴하게 낙찰된 단지와 금액 낙찰가와 시세를 비교한 표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싸게 낙찰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 현실점에서 현실적으로 뭔가 기대수익률을 방금 말씀하신 10%라는지 그 이상 잡을 만한 거는 확실히 좀 투자자들의 접근이 덜한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하시더라도 이 부동산 공매 정석 한번 꼭 읽어보시고 또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또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소라 부원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 부동산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 최근 가을 이사철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파트 매물이 좀 많이 쌓이고 있어요.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 부동산 실제 분위기 뭐 임장도 자주 가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 지금 제가 이제 실거래가도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목동에 현재 그 이제 목동 신시가지 일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달 지금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은 지금 시장이 대출 규제로 해서 얼어있다고는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 재건축이랑 특히 재개발만큼은 저도 물건을 계속 보러 다니는데 실시간으로 거래가 계속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대출 규제가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대출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고 그러니까 1금융권은 대부분 지금 많이 막혀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2금융권 이렇게 3금융권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재개발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갭을 끼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이런 재개발빌라들이 물론 지역에 따라 아니면 진행 상황별로 다르긴 하지만 매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빌라 시장은 사실 하락장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빌라면 아시다시피 빌라 포비아 현상 아무래도 대출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확실히 아직도 좀 많이 기피하는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괜찮나요? 그러면? 이게 항상 그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계속 바뀌는데 빌라 포비아도 사실 한 1년 전 얘기예요. 아 그래요? 지금 좀 달라요 분위기가? 네. 지금 사실 저는 사실 아파트도 보긴 보지만 요즘 빌라를 진짜 많이 보러 다니거든요. 빌라도 전세가 한동안은 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전세 사기 사건 뭐 그런 것 때문에 전세가 안 빠지는 시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안 오른 게 없다 보니까 이 빌라 특히 이제 LH 대출 받아서 오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찾는 그런 빌라들은 지금 시가 마른 상태예요. 아 그게 뭐? 그래서 이제 이게 강제적 정부에서 이제 126% 그러니까 공주가 126%라는 그 전세를 딱 맞춰놓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임대인들 전세금을 반대로 이제 토해내야 되는 몇 천만씩 토해내야 되는 임대인들이 금매로 한동안 집을 막 내놨었고요. 네. 내놨었고 그게 이제 만기가 되면서 한동안 이제 전세가 좀 이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에는 그런 물건들이 차입자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임대인들이 돈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런 시장의 언도 이제 해소가 되고 나니까 지금 다시 또 특히 이번에 가을철에 전세가 정말 시가 마르기도 했고 저도 지금 빌라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전화가 와요. 전세 혹시 나갔냐고. 아. 네. 진작에 나갔는데 계속 찾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매도 문의 또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 아. 안팠냐고 막. 네. 저는 이제 목표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목표한 가격을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은 아. 지금 시장이 또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다시 약간 고점 찍고 하락하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리한 대출을 받았다가 힘들어하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부동산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강화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직 집을 사지 않은 2030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30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아파트 투자로 많이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냐면 이제 여름에 집값이 한동안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름에 집 보러 다닐 때 제가 이제 집을 보겠다고 예약을 해놓고 갔는데 물건 이미 나가고 올라와요. 네. 특히 성동구 쪽 그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되고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매도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절대 내리지 않아요. 네. 이미 최근에 뭐 갈아타신 분들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어차피 서울 아파트 계속 올라갈 거니까 내년에 지금 이번에 이제 미국 금리 내리고 뭐 서울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이제 금리를 기준금리 내리고 물론 대출금리가 지금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내년에 되면 또 분위기 바뀔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어차피 이 가격에 팔리면 팔리는 거고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지 약간 이런 그래서 여전히 지금 매도인들이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상태인데 무주택자 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이미 벌써 기차는 상반기 때 사실 탔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남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근데 사실 그때는 아무도 못 타잖아요. 무서우니까 특히 이제 무주택자 분들 수자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오히려 지금 무리하게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재테크 공부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대출이 물론 지금 원래도 한 10월 정도 되면은 은행들이 대출을 매년 조금씩 조여왔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이제 지점마다 그 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은 9월 달이면 대부분 달성을 해요. 또 빠른 지점은 9월부터 늦어도 10월부터는 대출을 조금씩 조여왔었고 저도 항상 이제 그 타이밍에 이제 맞게 투자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를 내가 지금 6개월 안에 단기간에 끝내겠다는 생각보다는 매일매일 1시간씩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길게 보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파트에 대한 공부하시면 부동산 사이클도 같이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은 저는 재개발 재건축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지역에 있는 물건이라도 아파트냐 아니면 낡은 빌라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 빌라 그런 공부를 하는 것도 계기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상가나 다른 분야 비주거용 분야는 지금도 대출 규제가 거의 주거에 많이 취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서도 잠깐 대안 나눠봤는데 이미 재건축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시장의 컨센서스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 투자 여기는 이제 쳐다보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요즘에도 그런 약간 이제 썸네일 자극적인 영상들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이제 끝났다. 이런 영상이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투자해보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도 보면 굉장히 깊이가 얇아요. 이분이 정말 재개발 재건축을 제대로 알고 영상을 찍으신 건가? 라는 의무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서울은 빈 땅이 없어요. 언젠간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지만이 되고 그리고 지금 신축시장이 이 사이클도 흐름이 있는데 물론 이게 100%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항상 이런 기존의 구축이나 이런 신축시장의 아파트가 오르고 나면 항상 마지막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가격이 반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저는 계속 8년째 꾸준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할 때다 이거 할겠다 이게 타이밍이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제가 물어보면 어렵대요. 리스크가 크잖아요. 리스크가 크고 어렵고 그리고 뭔가 소위 말하여 썩은 빌라를 사야 되니까 위험할 것 같고 뭔가 그래서 접근을 못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도 맞고 사업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도 많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게 그래서 아파트만큼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경험을 많아요. 내가 그 구역을 계속 꾸준히 보고 있지 않으면 이게 딱 나왔을 때 물건이 싼지 비싼지 바로바로 판단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도 그런 물건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저는 그런 물건들을 계속 금매라고 부르죠. 금매들을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재건축 재개발의 리스크가 막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언제 들어간지 확정이 잘 안 나고 그런 과정 중에서 공사비 분담이라든지 조합 약간 이해상충관계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막 무한대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감당을 해야 되죠?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실입주를 목표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라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신축 아파트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자산 증식의 과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은 어쨌든 신축 아파트의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있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은 생각보다 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서 퀀텀 점프를 하거든요. 가격 상승이 퀀텀 점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있고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통해가 열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다 이렇게 와서 물건을 매수하려고 들고 그러다 보니 가격 상성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예전에 물건을 거래했을 때 한 일주일 만에 1억이 오른 적도 있었어요. 네. 그걸 아시는 분들은 알고 접근하신 분들은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조합장이 교체되고 공사 이슈 때문에 공사가 멈추고 하더라도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해결되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또 해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것도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실패하면 다 길거리가 나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루고 있는 조합 조합의 임원들도 최대한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 정상적으로 어쨌든 사업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물론 거기서 못 버티고 그럼 이제 물건들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간혹 그런 물건들을 저는 또 줍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알고 사니까 리스크를 내가 모르고 매입을 하면 이건 정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리스크를 알고 사는 건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봤을 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좀 어느 정도 기다릴 생각을 하고 인내로 투자하는 거네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끝까지 저는 가져가는 물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엑시트한 물건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정비구역 소액으로 투자하고 있는 물건들도 되게 많은데 대부분 1년 이내에 다 엑시트를 했어요. 되게 빠르네요. 수기간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도 그냥 내 목표 수익률이 이 정도니까 나는 이 정도만 수익을 보고 나와야지. 그런 게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끝까지 내가 신축 아파트를 보겠다 그러면 10년 20년 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산 증식의 관점으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의 말로 중간에 엑시트도 가능하고 또 자산 증식도 내가 언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단기간에 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1억 정도 있는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어떤 부동산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1억이 있으면 1억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첫 투자만큼은 왜냐하면 제가 투자하신 분들 얘기 다 들어보면 그때는 그게 최선이야 생각하고 처음에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 들어보면 내가 도대체 이걸 왜 샀지? 하는 물건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공부만 하느냐 그러면 중도 포기하기가 너무 쉽고요. 그다음에 투자 내 돈이 들어가야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리 내가 공부가 잘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첫 투자는 누구나 다 실수를 조금씩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1억 정도가 있다. 사실 큰 돈이라면 정말 큰 돈이고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사려고 1억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 드리고 싶냐면 청약도 좋은 방법이고요. 청약도 요즘에 어려운 게 1억 가지고도 사실 계약금도 못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돈이 만약에 애매하게 있는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결론은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것 같은데 재개발 재건축이야말로 돈이 많으면 신축 아파트 사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재개발 재건축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이게 신축 아파트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고 일부는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내가 수입이 그렇게 크지 않다. 사회초년생이고 그렇다면 요즘에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요즘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외국인 뭐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라고 해서 외국인 도시 민박업? 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네. 에어비앤비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요즘에 케이팝이 또 한창 인기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홍대나 서울역 가면 사실 한국인들 외국인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공항철도 라인이라고 하죠. 그쪽에 많이 에어비앤비를 수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일부는 사업 자금으로 활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계속 저축하시면서 또 다음 타임 다른 투자를 찾아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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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